광주 우치 동불원에 왔는데 M48AEC 전차이래요. 파튼 장군 전차에서 발달한 M48 전차는 베트남전에서 미 육군 및 세병대 버팀목이 되었다. 무게가 44.8톤, 길이가 8.69m, 높이가 3.18, 넓이가 3.63, 최대 주행거리가 260km, 출격이 810마력, 안보 홍보용 군 장비 전시 목적, 관람 주의사항 장비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네요. 여건 상륙 돌겹 장갑차래요. 동물원에 와서 아주 군 장비 구경을 잘하고 있네요. 동물원 가는 길목에 이렇게 벚꽃길이 있어요. 벚꽃길이 있고 이 장갑차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나봐요. 그래서 올라가지 마시오 라고 써있네요. 엄청 커요. 아이고 진짜 가까이에서 이렇게 대포를 처음에 탱크를 보는걸. 아이고 참. 이런 탱크가 지나가면서 벙벙 쏜다. 무섭게 쏘요. 진짜하네요. 축하해. 감사합니다.